안녕하세요, 미니이유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이렇게 삭삭이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3D요. 귀덜림 마이크에 헤어캡을 씌우는 영상입니다. 4D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예전 영상 찍을 때도 많이 느꼈던 건데, 마이크에 헤어캡 씌우는 소리가 좋더라고요. 팅글이 많이 느껴지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썼던 줌이 지온 마이크는 조금 에어캡을 씌울 때 자극적인 소리가 많이 들려서 혹시 너무 소음처럼 느껴질까 봐 그래서 헤어캡을 씌우는 부분이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이 마이크는 헤어캡 씌울 때 생각보다 그렇게 소음이 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팅글은 잘 느껴지면서 소음은 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헤어캡 씌우는 소리의 팅글을 많이 느끼시도록 네. 그러면 머리에 일단 헤어캡을 조금 씌워드릴게요. 머리에 어디에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죠? 헤어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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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kısm 헤어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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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싸를 헤어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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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하하하하 조금 소음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는 소리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어요. 시끄러울까봐 안주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제가 직접 듣는 소리랑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을 때 들리는 소리랑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듣기로는 되게 시끄럽거든요. 제가 지금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3시 쉬어가는 타임. 계속 샤워캡 씌우면 지겨울 수 있으니까 귀를 한번 여기저기 만져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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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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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눈이 아닌데. 눈이 아닌데. 귀 가리면서 누구게?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누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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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덥다. 요즘에 많이 더워졌어요. 그쵸? 오늘도 밖에 나갔다 오니. 나갔다 왔는데. 여름이에요. 더워. 다 kommt. 이 잠이. 눈을 안쪽니다. 고기도 웃으면 안쪽. 감자만을 못하지만, 몰아가가니. 夕크를 부담수가니. 다가. 둘 다. 둘 다. referr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어캄 씌워드리고, 그리고 관리 도와드릴께요. 이렇게 하니까 더 오글거리죠? 차라리 그냥 롤플레이 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롤플레이 아닌 영상에서 갑자기 고객님 뭐 이러면서 이러니까 좀 더 오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이고, 머리카락이 되게 머릿결이 너무 좋으신대요. 여기 귀 뒤에 머리카락 꽂으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혹시 너무 조인다는 느낌 있으시면 꼭 말씀해주세요. 더 큰 사이즈로 긋어드릴게요. 근데 고객님은 머리가 작으시기 때문에 더 큰 사이즈는 필요 없겠지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원래 더 일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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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많이 따거든요.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도 보면은 영상 찍다가 갑자기... 아우... 너무... 이런거...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여름에 화장실에서 영상 찍다가... 너무 더운거에요. 땀이 막 얼굴에... 인중에 막... 이마에... 손글손글 맺혀가지고... 땀이 진짜... 너무... 얼굴이 막 땀에 온통 젖은 채로... 그때 피부관리 영상 찍었었는데... 근데... 근데... 다행히도... 화면에는 땀이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다행이였지만... 진짜 그땐 땀으로 샤워했어요. 제가 지금 머리를 되게... 길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찍을게요. 제가 오늘 countries에... 하는 일을... 굉장히 한국인으로... 간에 commun이 있다면... 구경을 찍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머리를 기르는데 제가 머리를 여기 가슴 끝까지 기를거거든요. 지금 다짐은 그래요. 지금 다짐은 그래요. 근데 이제 곧 만약에 단발병이 오고 그러면 또 갑자기 싹둑 잘라버릴지도 모르지만, 이번에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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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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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밖에 조금 소음이 있어서 아이들 목소리가 좀 들리는데, 죄송해요. 귀를 막아 드릴게요. 소음이 들리지 않게 귀를 막아 드리겠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지켜드리겠습니다. 소음은 사라져라. 사라져라 소음아. 스트레스 안녕. 버려 스트레스. 스트레스 바이바이. 스트레스 바이바이. 스트레스 바이바이. 스트레스 바이바이. 스트레스 바이바이. 스트레스 바이바이. 이제 귀마사지하는 롤플레이 영상도 찍어보려고 해요. 예전에 아로마 귀마사지라는 영상이 제가 잘 찍었었는데, 그때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마이크가 이렇게 귀가 직접 있으니까, 이걸로 귀마사지 영상이 찍게 되면 조금 더 실감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로션 같은 것도, 아니면 오일 같은 거, 진짜 아로마 오일 같은 걸 하나 사서, 그거를 이렇게 손에다가, 살짝 묻힌 다음에, 이 귀를 이렇게 마사지,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이게 전자제품이긴 하지만, 귀에는 묻어도 될 거예요. 제가 아마도, 이 부분에만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기, 이건 어차피, 이건 어차피 고무 같은 그런 재질이니까, 이건, 묻어도, 아마, 마이크가 막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가르쳐주고, 정말 좋아요. 아, 그리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신데 제 페이스북이 왜 없어졌냐고, 왜냐면, 제가 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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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내가 그거 실명 사용 안에서 계정 중시가 되었으니까, 그냥 영어로 미니 유행 smr 페이스북에다가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페이지가 나옵니다. 페이지를 그냥 만들었어요. 페이지는 실명 사용 안해도 되니까, 그쵸? 페이지는 실명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여기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 혹시 미니 유행 스펠링이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M-I-N-I-Y-U-A-S-M-R M-I-N-I-Y-U-A-S-M-R 네, 그렇게 찾아주시구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께 잘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Cellular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벗겨드릴게요. 헤어캡을 벗겨드릴게요. 헤어캡 오늘 영상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편집을 하겠지만, 편집을 하면서 또 들어보겠지만, 부디 좋은 소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불금입니다. 즐거운 주말을 앞두고 있는 불금. 즐겁고 재밌는 금요일 밤이 되셨으면 좋겠고, 꿀잠을 주무시고요. 네, 모두 모두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저에게 좋은 말씀과 의견과 의견과 막 그렇게 정말 자존감이 올라가는 말들 너무 저에게 과분한 칭찬들과 그런 말들 저에게 해주시고 항상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저는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항상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에 즐거운 하루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꿀잠 지무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